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7은요. 가격 차별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핵심 주제 26에서 독점을 배웠죠?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 차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에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 차별에서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별은 독점 생산자가요. 너는 내 물건 사는데 1,000원 줘. 너는 800원만 줘. 이렇게 소비자에게 똑같은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독점 생산자의 횡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사회 전체의 후생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뭐보다 증가하냐면 독점 시장보다는 독점 시장인데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인 후생은 더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단, 이때 소비자의 잉여를 생산자가 뺏어가는 구조라는 거. 이건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가격 차별은 보세요. 독점 중 지위에 있는 생산자가, 자, 이게 포인트예요.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의 똑같은 재화를 다른 가격을 매겨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일단은 시장이 독점력이 있어야 돼요. 그 독점 생산자가. 그리고 기업이 소비자의 지불 의사의 파악이 가능하다. 얘는 비싸게 팔아도 사겠구나. 얘는 싸게 팔아야지 사겠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시장이 분리가 돼서 재판매가 금지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싼 데에서 사가지고 비싼 데에서 팔면 안 되잖아요. 이 소비자들이. 그런, 그런, 그걸 우리가 이제 재정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판매가 금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가격 차별의 종류가 1급, 2급, 3급 가격 차별이 있어요. 이게 요 급이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독한 놈은 뭐겠어요? 제일 엄격한 가격 차별은 1급. 자, 우리가 이게 상식적인 건데 급이라는 거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높은 거죠. 단은 어때요? 단은. 우리 바둑에서 이렇게, 바둑이. 태권도도 마찬가지지만. 9급, 8급 이렇게 올라가서 1급 다음에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급수는, 급수는 요 가격 차별 중에서 제일 독한 게 1급이에요.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도 하는데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2급 가격 차별은 뭐 가지고 차별하는 거냐면 많이 산 사람한테는 좀 싸게 주거나 작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비싸게 팔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급 가격 차별은 우리가 시장을 구분을 해서 파는 거죠. 가령 우리 극장 같은 데 가면은 조조할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조조할인은 좀 싸게 받죠. 그렇죠? 이렇게 시장을 분할을 해서 파는 겁니다. 그런 차별이 이뤄집니다. 자, 근데 가격 차별의 장단점은 뭐냐면 과소생산의 문제가 완화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 독점 기업에서는 적게 만드는 것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했죠? 근데 가격 차별이 일어나면 좀 더 많이 만들게 돼요. 더 과소생산의 문제가 완화가 된다. 좀 더 많이 만든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효용을 기업이 인위적으로 관리한다. 자, 이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조금 이따가 소비자의 효용을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 포인트에서 봤죠?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급 가격 차별은 완전 가격 차별인데 이건 뭐냐면 공급자가 자, 거기 밑줄 그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포인트 보면은 2번에 정이 나와있죠? 자, 지불할 최대 용의. 소비자들이 지불할 최대 용의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가격을 각각 설정하는 것을 1급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사회 전쟁 후생의 크기가 지금 이거 가격 차별이 독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하대요. 그죠? 왜 그럴까? 이따가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전체가 다 뭘로 구성이 되어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은 독점보다 커요. 완전, 3번에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해요. 후생의 크기가. 그 다음에 사중 손실도 없어지고 그죠? 초과 부담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가격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설명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갑돌이가 너무 배가 고프대요. 그러면 이 갑돌이의 최대 용의, 지불할 최대 용의라는 게 뭐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첫 번째 그릇 먹을 때면 아니, 나 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라면 한 그릇 먹을래. 그런데 두 번째 그릇 먹을 때는 아까 배가 좀 찼죠? 아니, 그래도 8,000원이라도 주고 먹을래? 그런데 세 번째, 세 그릇째 먹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두 그릇까지는 양이 찼으니까 아, 나 5,000원 5,000원까지 주고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 차별이 없는, 가격 차별이 없는 시장이라고 가능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림을 볼까요? 가격 차별 시하고 이쪽은 가격 차별이 없는, 없는 거를 말씀드릴 텐데 자, 라면 한 그릇씩 총 세 그릇 먹을 때의 그 기분을 돈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처음에 아까 한 그릇은 만 원 내고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릇은 8,000원 내고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릇은 5,000원 내고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가격 차별이 없는 시장에서는 가격을 첫 번째 그릇이나 두 번째 그릇이나 세 번째 그릇이나 똑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라면이 4,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4,000원, 4,000원, 4,000원으로 받죠? 그러면 만 원에서 4,000원 빼면 얼마예요? 6,000원이죠. 그죠? 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8,000원에서 4,000원 빼면 4,000원, 5,000원에서 4,000원 빼면 1,000원이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만 원에서 4,000원 빼면 6,000원, 4,000원, 1,000원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소비자 잉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 차별이 없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잉여가 1,000원이죠? 소비자 잉여가 1,000원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 만 원에서 4,000원 뺀 이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 차별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자 똑같아 이 값돌이가 느끼는 건 만 원, 8,000원, 5,000원 이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최대 지불 용의가 만 원, 8,000원, 5,000원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라면 파는 주인이 얘의 속마음을 아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야 너 첫 번째 그릇 먹고 만 원어치 행복할 거 아니야? 만 원내, 두 번째 그릇은 8,000원 내, 세 번째 그릇은 5,000원 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요. 이러면 아까 있던 소비자 잉여는 하나도 없어지고 다 누구에게 갑니까? 이 소비자 잉여가 싸그리다 누구한테 간다? 그렇죠. 생산자인 가게 주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포인트 봐봐요. 우리 교재, 포인트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가 빼앗아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소비자 잉여가 0이죠. 아까 11,000원이었는데 그러면 봐봐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면 생산자 잉여가 하단부, 소비자 잉여가 이거였겠죠? 그런데 생산자 잉여로 싹 다 덮여버리더라. 전부 다 생산자 잉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독점 시장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독점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지금 가격은 이거랑 같은데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이 더 적다 그랬죠? 그래서 이만큼의 사중 손실이 있잖아요. 근데 봐봐요. 우리 방금 전에 본 1급 가격 차별에서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가 다 뺏어 갔지만 1급 가격 차별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 생산이 이거 어때요? 이거 MC하고 너무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이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결정이 됐죠?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지금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즉 MC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결정이 됐어.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의 생산량과 독점 시장의 생산량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아까 계속 나왔던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 소비자 잉여는 없어졌지만 사중 손실된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되므로 사회 전체 후생은 독점보다 감소, 크다. 생산량은 독점 시장보다 많죠?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후생 손실이 하지만 자, 경제적 순 손실인 사중 손실이 없어졌죠? 자원부의 번호 효율성은 증가하지만 소득부의 부재가 생긴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방금 전에 봤을 때 봐봐요. 여기에서 사중 손실 부분은 없어졌죠? 여기니까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이게 생산자 잉여으로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독점 시장에서 그나마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싹 누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가격 차별에서는 생산자 잉여가 가져가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사회 전체의 후생은 더 증가했다. 왜? 더 늘어났잖아요. 생산량이. 어느 만큼? 완전 경쟁 시장만큼 늘어난다. 이게 1급 가격 차별입니다.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은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가격 차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너 첫째 그릇은 만 원 내고 두 번째 그릇은 8천 원 내고 세 번째 그릇은 5천 원 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런 건 없겠지.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 핵심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독점에 의한 1급 완전 가격 차별에 의한 독점 기업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거 소비자 잉여가 1번이 답이네. 소비자 잉여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잉여가 극대화된다가 틀렸습니다. 사회적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두 개 다 극대화가 되죠. 그렇죠? 독점 생산량과 완전 경쟁 생산량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완전 경쟁이죠. 완전 경쟁 시장 생산량은 일치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차별의 독점보다 사회 후생이 더 크죠. 가격 차별의 가격 차별 아, 이게 지문이 좀 이상한데 가격 차별이 가격 차별이 독점 시장보다 가격 차별의 의의가 아니라 가격 차별이 독점보다 사회 후생이 크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급 가격 차별은 보시면 2급 가격 차별은 뭐냐면 어, 이런 거예요. 구입량으로 가격 차별을 하는데 보세요. 여기 Q0만큼 산에는 가격이 P0요. 좀 더 많이 산 Q1만큼 사면 P1 그리고 Q2만큼 사면 P2 이런 식으로 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로써 휴대폰 사용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리고 대량 주문 시 할인해 주는 건데 요거는 1급 차별이랑 자, 독점보다는 그래도 어때요? 독점 시장보다는 더 많이 받지만 1급 가격 차별을 비교하면 요 영역 있죠. 요 삼각형 영역 요 삼각형 영역은 그래도 누구에게 귀속되냐면 소비자 인여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급 가격 차별을 보면 2급 가격 차별 역시 소비자 인여의 일부분을 생산자가 가져온다. 얼만큼 가져오는 겁니까? 지금 원래 생산자 인여가 가령 요 정도에 있다고 치면 여기 윗부분 있죠. 요기 노란색 침 부분 요 전체가 소비자 인여였을 텐데 지금 요 부분을 생산자들이 지금 뺏어오고 있는 거죠. 다 가져오진 않아요. 1급 가격 차별보다 1급은 아까 싹 다 가져왔죠.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는 1급 가격 차별보다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완전 경쟁 시장만큼 생산이 됐지만 2급 가격 차별은 완전 이렇게 완전 가격 차별과 일치하는 만큼의 생산량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생산량은 이건 당연하죠. 독점 시장보다 많고 1급 가격 차별보다 적다. 1급 가격 차별보다 작다는 건 완전 경쟁 시장보다 작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는 1급 가격 차별보단 작아지죠. 하지만 독점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리고 4번에 사중 손실의 일부는 생산자 잉여가 되어 독점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증가하지만 1급 가격 차별보다는 효율성이 낮다. 낮습니다. 그 다음에 2, 3급의 생산자 효율성은 독점과 1급 가격 차별 중간쯤에 있어요. 생산자 효율성은 중간쯤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급 가격 차별이나 3급 가격 차별이나 이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3급 가격 차별은 이거는 소비자를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소비자별로 분리시켜서 각각 가격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큰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중요해야 돼. 여기 상급 가격 차별에서 보세요. 이건 2급도 마찬가지고 상급도 마찬가지인데 수요의 탄력성이 큰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격을 조금만 차별하더라도 비싸게 하는 사람은 아예 안 사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이 큰 소비자한테는 싼 가격을 매겨야 돼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가격을 설정해요. 가격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는 어때요? 작은 소비자는 이 경우에는 탄력성이 작으면 비싸더라도 할 수 없이 사야 되죠. 그러니까 탄력성에 따라서 비싼 가격 싼 가격이니까 조회해서 해야 돼요. 수요의 탄력성이 큰 큰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리하다? 공급자에게 독점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3급 가격 차별의 얘는 극장의 조조할인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발소나 이발소 같은 것도 봐봐요. 여기 보면 미성년자 모기타 애들은 좀 싸게 해주죠? 이렇게 똑같은 서비스는 똑같잖아요. 동일한 재화인데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쿠폰 할인도 있어요. 쿠폰 할인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에 있는 쿠폰 같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가면 싸게 해주는 것도 이것도 상급 가격 차별인다. 왜냐하면 그 쿠폰 하나가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돈을 그냥 좀 비싸게 살려는 사람은 비싸게 살려는 사람은 이거 굳이 오려가지 않고도 그냥 산다고 근데 굉장히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도 있죠?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을 그런 소비자를 쿠폰 하나로 이런 구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쿠폰을 오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수고를 해서라도 가격을 싸게 받고 싶어 하거든. 무슨 뜻인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로 쿠폰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세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일. 몇 퍼센트 세일을 크리스마스 12월 20일부터 한다. 딱 그러면 그것도 그냥 돈 있는 사람들 있죠? 가격 탄력성이 별로 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사가. 세일을 안 기다리고 근데 그 지옥 끝까지 기다려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벽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시장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상급 가벼차별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유사해요. 2차나 3차나 유사하고 실제로 2차하고 3차를 딱 이렇게 구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특징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가격 차별의 장단점에서 중요한 거는 독점시장보다 과소생산의 문제를 완화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1급, 2급, 3급 모두 다 독점시장보다는 더 생산량이 많죠. 그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은 증가해요. 하지만 이 효율성이 누구예요? 자 사회 전체의 효율성은 왜 증가하냐. 이거는 더 많이 만드니까 더 많이 만드니까 독점시장보다 그래서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분리를 통해서 저소득층한테 더 싸게 매기면 낮은 가격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자 단점에서는 2번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 1번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1번이 중요해요. 생산자가 소비자 인여를 대부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소득분배의 문제가 악화가 된다는 거 효율적이긴 한데 더 뭐는 악화가 돼요? 형평성의 문제가 더 악화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예제 3번을 볼게요. 다음 중 판매 전략인데 성격이 다른 거 하나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딱 보면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상급 가격 차별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다 달리 받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봐봐요. 선착순 200명에게 음식을 판매하죠. 나머지는 안 팔겠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동일한 물건 동일한 물건 동일하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똑같은 가격에 200명한테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안 판다는 거죠. 그죠? 가격 차별이 아닙니다. 동일한 재화를 다른 가격을 매겼을 때 하는 거 다른 가격을 매겨가지고 파는 게 그게 바로 가격 차별이죠. 자 오늘 가격 차별 핵심 주제 21번은 가격 차별이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가격 차별이 굉장히 독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장점이 있었어요. 장점은 뭐였어요? 효율성이 더 증가해. 그 이유는 더 생산량이 독점 시장보다 많아지잖아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성은 늘어나지만 대신 그 독점 시장에서 소비자가 그나마 누리고 있던 소비자 잉여를 누가 다 가져간다? 생산자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안 좋은 거구나.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 두 개의 가격 차별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